원래 죽어도 안 하거든요, 수영 보여달라 그러면. 기분이 막 저렸나 보다 엄청. 놀러가서 지금. 나 보다 잘 안 먹겠다 하고. 한 번 더. 옳지. 옳지. 야, 조효린이 같다, 조효린이. 조효린이. 좁아서 너무 좁아서. 뒤로 뒤로. 뒤로 뒤로. 뒤로 뒤로. 뒤로 뒤로 뒤로. 이번엔. 이렇게, 이렇게. 한 번, 한 번 더 뜬다, 뜬다, 뜬다. 기술만 들어가면 돼. 옳지. 어, 잘한다, 잘한다. 예, 잘했어. 잘했어. 평영하러, 인어 평영. 지켰어, 지켰어. 지켰어, 지켰어. 지켰어. 한 번만 마지막. 지켰어, 지켰어. 간다. 간다. 평영은? 평영까지? 평영까지? 오! 오! 민혜 안 좋아해? 민혜 봐, 민혜 봐. 저거 축하해요. 민혜 엄마 축하해요. 민혜 엄마 기분 좋았어. 잠수를 잘하니까 저걸 잘하더라고요. 좋아요, 너. 민혜 엄마 울겠어. 아유, 우리 민혜 엄마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둘, 둘, 셋. 잘했어. 둘, 셋. 잘했어. 이게 언제 때예요? 이제 최근에 쭉쭉 늘 때. 늘 때. 늘 때. 상도 받았어. 상은 저희 3학년 때 킥본 발차기 대회 나가서 3등을 하더라고요. 평영을 너무 잘하는데요? 잠수를 잘하니까 필요한 거 알죠. 한 5년은 정말 물장구만 치다가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배우더니. 물 속에 들어갔을 때 표정하고 바깥에 나왔을 때 표정이 다른데. 나중에는 진짜 선수를 한 번 시켜볼까요?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니까 물을. 그래요. 너무 좋은 거 같아. 진짜.